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. 근데 바베큐 장소만 준비했어요. 아 그건 독박이지. 나는 여기 숙박만 내가... 아 그럼 빨리 장 봐야 되겠다. 그래 빨리 하자 빨리 하자. 뭘로 할 건데? 그러면은 이거 어때? 저번에 우리 삐약이 했을 때 재밌었잖아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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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장난감 삐약이. 인간 삐약이 한 번 해보면은? 저거, 저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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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태호 감아서 돌렸잖아. 태호 감은 것처럼 삐약이 걸린 사람이 코끼리코를 돌아서 어지럽잖아. 주로 가서 잡은 사람이 걸리는 거. 독박자가 가서 고기랑 뭐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삐약이는 무조건 따라가기.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럼 가회에서 이긴 사람이 삐약이야.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. 삐약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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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에 하면 삐약이다.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trading. 삐약이다. 삐약이. 삐약이다. 삐약이였야 야, 여자 오는 거. 위치선정 해 주세요. 자, 위치선정 들어간다. 위치선정. 위치선정, 위치선정. 위치선정 해 주세요, 위치선정. 위치선정. 나 이거 진짜 세 바퀴만 돌아도 쓰러지는데. 와, 어려운데. 큰일 났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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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뭐야, 여기. 삼독, 삼독. 삼독. 짰지? 짰지? 안 짰어. 너 보이지, 그 나만? 안 짰어. 너 너무 보이는 듯이 나한테 돌면서 계속 나한테 계속 왔어. 이건 짤 수가 없어. 봐봐, 형이. 어떻게 그걸 정해? 안 보이네? 우리 셋이가 개꿀이다. 개꿀이 안 가고. 나 마트 가야 되네? 그래, 세윤이 쟁이는데 봐. 숙박에 바베큐까지. 좋아, 기분 좋아. 가자, 병아랑. 갑시다. 자, 병아리 가자. 삼독, 삼독. 삼독이 맛있는 걸로. 삼독. 드디어 삼독이 나왔다. 형, 고맙다. 왜 형이 걸렸는지 알아? 왜 거기 서 있었어? 고맙다, 이 XX야. 여기 너무 좋은데? 여기, 여기. 너무 좋다. 좋다. 날씨가 진짜 딱 좋다. 날씨 지금 딱 좋아. 고기 없이 딱. 딱 좋다, 딱 좋아. 뉴스 리스크 같다. 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동민 씨가 뜬금없이 울었답니다. 장동민 씨가 뜬금없이 울었답니다. 왜 울었죠? 지금 볼 때는 울상왕이 아니었는데. 나이가 먹고 이제 호르몬이. 김대희 씨는 아까 연기력을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? 뭐였죠?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. 네가 가면. 우리는 하니. 너 아는 우린 하니? 네가 가면. 우리는 하니.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은데? 어, 하니. 뭔 소리를 할 거야? 사고 싶은 거 천지야. 형. 여기 있다 삼겹살. 있어? 냉동이 싸잖아. 어, 어, 어. 그래, 그래, 그래. 우리 불 피울 거랑 이런 건 또 하나도 없어. 아, 숯도 사야 돼? 어. 라면. 이난데다 끓여먹으면 맛있지. 체크카드라 바로 출금 되네. 일어서 빙 60을 채우는 거야. 아, 왜 이렇게 멀어. 온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집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다. 여기다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, 여기다. 여기가 조리대. 조리대. 오, 바베큐. 다 같이 먹으냐. 토, 토치나 찍혀 있어요? 토치가 없네. 큰일 났다. 이거 어떻게 붙여, 근데? 이거 못 붙일 것 같은데? 아니야. 샬리킴. 샬리킴. 샬리킴 옆에 가가지고. 어. 지금 빌려와봐, 토치. 지금 빌려와봐, 토치. 토치? 들리다가 뭐지? 갑자기 목이 마른다. 렌트, 렌트. 들리다를 검색해봐봐. 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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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역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니까 다르구만. 아, 렌트 밖에 없어. 아, 렌트 밖에 없어. 아, 렌트 밖에 없어. 캔아이 바로 토치 했는데 라이터를 주길래 있다고 했어. 찰리킴. 왜? 토치가 없으면 이거 불 붙는 탄 같은 거 있잖아. 아니, 숯. 불 붙어있는 숯 하나만 빌려와요. 어. 숯이 영어로 뭐야? 에너트야. 캔아이 바러 유어 차 콜. 헬로우. 캔아이 바로 차 콜. 차콜 강, 강, 강. 카인드 리. 아에. 요veda삭. 근데 쟤네도 없더라고 별로. 그래? 천전 토치. 오오. 와 탄다 탄다 이제 됐어 됐어 붙었어 와 불꽃 춤춘다 구워보자 오케이 잘 구워지고 있어요 다 끊어놔 끊어놔 1인 1 삼겹줄 1인 1 소세지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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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보자 구워보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싱가폴에서 이런 캠핑이라니 와 근데 뷰가 너무 좋아 한강 온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느낌이 그러네 한강 짜잔 고생이가 구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맛있어 어? 연장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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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익었어 안 해도 익었어 응 맛있네 맛있어 잘 익었어 고기도 좋아 그래 가위도 없을까 음 양말이 있어 뜯어먹는 양말이 응 괜찮다 응 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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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김치야? 동민이 형이 매운 김치 만들었대 와 매운 김치 야 숟가락 많이 맵다 너무 많이 매운데? 응 잠깐만요 내가 라면 끓여줄게 이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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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음 음 음 음 음 와 파이팅 싱가포르에서 먹는 삼겹살과 라면 요즘 핫한 전보 라면 그거 같다 아 좋다 잘 다 한잔하고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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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고 세윤이 생일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독박투어 하면서 진짜 완전 친해지겠다 가뜩이나 친했는데 더 깊게 친해질 것 같아 그리고 세윤이 생일을 우리가 20년 알았지만 처음 챙긴 것 같아 우리 다섯 명은 그랬나? 어 그러네 그것도 몰카로 챙긴 건 처음이지 근데 어디서 알람이 잘게 해서 해서 올라오냐 두리안 사왔다 두리안이야? 소식은 두리안이 기다리겠습니다 제철 두리안 두리안 그게 커? 엄청 커 아 그래? 여기 비닐에 쌓여져 있는데도 와 비닐 빼봐 형 내가? 왜? 니가 빼 아주 진하게 여운이 남아있어 와우 온다 와우 온다 이게 날카로워 원래 이렇게? 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두리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냄새 장난 아니다 나는 왜 조그맣다고 생각했지? 두리안은 우리 갈가면서 진상 먹게 하죠 아니야 준호 형이 좋아해 과일 좋아한 것 같은데 원래 냄새가 원래 이런 구린내가 아닌데 원래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 취두부랑 냄새가 비슷한데 어 또 먹어? 준호 형은 방구 자주 껴서 이 냄새 좋아해 형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맡는 거 좋아하지? 그리고 준호 형 있는 사람 비슷해 아 그러네 이거 너 맡아봐 너 취두부 먹어봤잖아 아 이런 냄새가 아니었는데 차라리 아 뭐야 맛있어? 맛있지 아 뭐라고 맛있다고? 맛있대 진짜로? 아니 근데 진짜 제철이라 제철이라 맛있다고 그랬어 제철이라 더 맛있나? 맛있어 냄새도 먹으니까 안 나 아 진짜? 맞아 이게 희한하게 먹으면 안 나더라 어 똥도 냄새가 심하잖아 먹으면 먹으면 안 나나? 어 냄새가 나 형을 먹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? 어 가볍으면서 코 밖에 하자 코 밑에 무치기 어 일로와 가볍게 가볍게 무치기 1분 잇기 1분 1분? 와 잠이 확 깬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와 뭔 소리야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덩이 걸려요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덩이 와 상덩이 제일 싫어하긴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빨고 개쵸 요 어떻게 짜 개코 원숭이 짜지라고 은 수영이랑 rare 너 개코 원숭이 자주면 되겠다. 어떻게 짜. 한 명, 한 명씩 빠져나갔는데. 너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. 근데 원래. 괜히 하자 그랬다. 내가 하자 그랬잖아. 그러네. 신기하다. 독박의 법칙이야.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. 진짜 개코 원숭이. 둘이 잘 붙네. 잘 붙는다. 아... 먹으면 안 돼, 먹으면 안 돼. 입을 흘로. 잠깐만 물고 맡아볼게 돼. 곧탕지. 곧탕지. 가자, 가자. 치우고 가야 돼. 치우고 해, 치우고 해. 치우고 해. 다시 보자.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둘이 한번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먹어, 맛있을 것 같게 돼. 맛있다니까. 야, 너 먹으면 괜찮아지겠다. 왜? 야, 먹고 맡으면 괜찮아져. 맛있다니까. 맛있지? 거의 불쩍했으니까. 중화된다, 중화된다. 중화된다, 중화된다. 목자, 목자, 또러진다, 호또린다. 아, 또러! 에이!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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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유, 오늘 정말. 되게 더러운 눈 같다, 혼물리게. 한국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. 오늘 세윤이 생일에 이렇게 즐겁습니다.